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쿵쿵댤 쿵쿵댤 쨔니 쨔쨔 그만해 미친새끼야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개대박 제가 오늘 또 첼시 팬으로서 이제 팹이 운영하는 가르디올라가 이제 하게 되는데 존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재미있을 것 같은데 감스트 형님 맨유 맹믹하우 됐다고요? 왜요? 왜요? 어? 아니 왜 그랬어요? 와 역시 시발 진짜 첼시 팬들은 진짜 다 철새야 철새야 진짜로 잠시만 메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네 당신 메뉴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있어 아니 아니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첼시입니다 첼시입니다 와 아니 첼시 팬들이 이래서 욕먹는 거야 진짜로 철새가 너무 많아 와 진짜 아니 진짜 첼시 팬들은 진짜 다 철새야 철새 와 저는 진짜 끝까지 첼시 가요 첼시가 여러분들 뭐 요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모라타 해트트립까지 했는데 뭐? 첼강 딱 노래 부르면서 대멘유 3 3세 3창 하면 1000개 딱 말씀드릴게요 전 안합니다 차라리 차라리 별풍선 저는 진짜 만개였어도 안합니다 진짭니다 저는 진짜 만개여도 안합니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진짜 이 클럽을 그렇게 디스하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아 진짜입니다 아 아니 아니 진짜예요 이거는 아 진짜 정말입니다 첼시는 가족이에요 어 야 뭐해 첼시는 가족입니다 야 뭐해 아니 첼시는 가족이야 그럼 철강 좋아 야 반대봐 반대 알루소 알루소 말하고 아씨 너가 그렇게 첼시를 믿으면 내기를 거더라 나 첼시이시면 너희들한테 킥도 50장 틀릴게 아 진짜로 봐봐 형님 나랑 내기하자 장점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형님 보여 네 시간벌칙 가능? 예? 아 시간벌칙을 아 이 쫄이 아니라 벌써 살짝 달아오르는데요 원정팀으로서의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아 시발 형님 몇 개요? 24시간 24시간 이골을 몇 개 몇 개요? 만개요? 아니 형님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거 또 만개면 어 수집에서 24시간 수집에서 너무 안 맞기 때문에 48시간으로 와줍시다 네 아 근데 맨시티가 여러분들 그게 그게 없네요 결정력으로 들어가고 싶어해요 네 좀 약간 날카로운 척 하면서 하고 있긴 한데 그냥 날카로운 척만 하네요 네 척만 하네요 척만 하네요 별로 날카로우진 않습니다 덕배 덕배 막아 덕배 막아 뭐야 씨씨uki 이뼈 Why soit methi c 과 아 우선 전체적으로 으 콩테감독의 큰그림은 마치 지난 토트넘전처럼 일단 3호 이 형태로 수비적으로 좀 안전하게 하다가 그만하세요 칼퇴이가 그만하라고요 그만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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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들아 시발 진짜 새끼들이 진짜 미쳤나 진짜 설명 좀 해달라고요 메뉴 이거 제육볶음 이거 새우튀김 이거 그리고 계란찜 좀 해달라고 좀 해달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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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이 미친새끼야. 나 너희들은 강태하다고 나 블랙이야 그냥. 나가 이 또라이 같은 새끼들아. 나 48시간 안 할거야. 게임은 졌는데 경기력은 진게 아니야. 다비도 루이스가 없었어. 다음에 다시 해야 돼. 이거는 인정 못해. 죄송하지 마세요. 하겠습니다. 고마세요. 이게 왜 첼리새우야 개새끼야. 너 진짜 뒤지고 싶냐 너? 그만해라 진짜로. 그만해라 진짜로. 그만해라 진짜로. 첼시가. 아. 아. 전 아무리 첼시가 저도 첼시를 버리지 않습니다. 아. 안 되겠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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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장난이야 그냥 입은거야 아니라고 아니야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구요